제가 현재 있는 곳은 러시아의 이루쿠츠크인데 현지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도로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요. 지금 버스에서 나왔는데 버스가 너무 덥큰고리고 덥네요. 보통 이게 러시아 맛 아니겠습니까? 나 물어봐주하고 왔죠.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입니다. 구도 가보시죠. expect captain SAS 나 어디에서 살할부터 나.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한국ires? 네, 한국주 deberia. 아, 외국인 이르크스Radio? 4 사회에서. 한국이 좋은데요. þvp는 뭐고? 근데 한국국토사들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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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φ 수 있어요. 이번이 류리라고? 네 류리라고? 네 류리라고. 진흘에 있는 류리라고 생각해. 매우 solchen 사람일이? 네, Penguin lots. 네, 즐거워.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걔가 누워있어 거질러 자고있어 피곤한가봐 배불러서 자고있네 여기는 좀 집 없는 개들이 많은거 같아요 안녕 안녕 중앙한 시야식 볶음밥 불러 주스 부스 이 정도면 충분한 식사죠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시장도 좀 널런하네 일단 오늘 Chinese 소리를 몇번 듣는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들었고요 여러분이 봐도 제가 중국인처럼 생겼나요? 여기는 무슨 자파점인가봐 러시아는 사이즈가 좀 큰가 봅니다 러시아답게 미니탱크들도 있고요 우리편을 버리지 않는다 오 써져있네 그래도 보면 현지에서 생산되는거는 좀 싼거 같아요 무기동금 천원 서백원 그럼 도대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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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되는데 500루블만 달래요 너무 많다고 아니 무슨 버스를 타고 갈거면 30루블 40루블 달러야지 500루블이 많이 되냐 10루블 동전 하나 주고 왔습니다 돈 많은 중국인처럼 생겼나봐 30루블만 달래요 방금 쇼피센터 들어갔다 왔는데 경비아저씨가 갑자기 오더니 여기서 찍지 말래요 갑자기 좀 고압적으로 말해가지고 약간 무서운데 생긴것도 개 무섭게 생겨가지고 덩치도 커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 떨어진데 무슨 박물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나 한번 가고 계십니다 이게 러시아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트로물품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되게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주차장하고 건물 안 둘러보는데 1000루블이니까 우리나라도 한 15,000원인데 아 여기가 뭐가 됐든 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비싸요 러시아가 아무튼 지금 쓰고 있는게 탱크 승무원 헬멧 그리고 그리고 소방꽃 헬멧 뭐 이것저것 겨울모자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 뭐 자켓들도 있고 이거는 합입형 뭐 좀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카우보이 모자 뭘 쓰든지 간에 대두라서 안맞는 것 같아 뭘 쓰든지 간에 아 이렇게 대안한게 제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들이 있고 여기 머타티컬 민스크 민스크는 벨라도스의 수도 이름입니다 이것도 벨라도스 느낌이고 아 그 하여행은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여기가 나랑чик을 알릴게요 여기가은 상품이 домой 여전히 나랑 같이 있는게 제가 한번 찍을게요 이거 위에 있는거예요 제가 찍을게요 actional 너무 잘 안 놀아요 아하 아 씨 극박지가 화나 권력자나 나오면 하는게 아니죠 무슨 박쥐같은데 이렇게 옛날 오토바이 등도 쭉 있구요 공산주의 극락을 치세량까지 맛본 표정이다 이게 옛날 소유한 경찰 오토바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고 계십니다 빨간만 오토바이다 인민의 기관총 쏘윤군 철모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 대두도 배려해준 철모인가보다 이게 인민의 평등함인가 자 지하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레닌 형은 진짜 빠지지않고 어딜 가나있네 냉장고 짜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든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러시아에서 곰이 빠지면 섭섭하죠 여기에는 스탈린도가 뒤에 있고 주 예수 있고 다 동작하진 않지만 아직도 그래도 동작하죠 쏘윤이 무너진 지 30년이 나지 않는데 오오 현재 저의 뒤도 보이는게 러시아의 역대 왕들입니다 를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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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 대제로 불리는 퓨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황제 니콜라 2세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레닌부터 시작했어 스탈린 이 사람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고 후쇼업 유명하고 레즈넥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실 별로 안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고르바쇼업 원래 고르바쇼업보다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벨평화상도 받았고 엘친 그리고 다들 아시는 분 잠깐 대통령을 했던 메드베데프도 있고 러시아의 역세도 여기 잠깐 있네요 오와 전세계의 항공기 근데 얘는 미국건데 근데 얘는 미국건데 옛날 굿소연식 스타일 가정집을 보면 있는 특징주 하나가 이런식으로 카펫이 벽에 걸려있는 겁니다 솔직히 카펫이 벽에 왜 걸려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닥에 하나 쓰고 벽에 하나 달아 놓고 하나 빨때 다른 하나 쓰고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오 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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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미나 불기만 목 лес 도미나 도미나 고맙는atyas? 고맙는. 아, 혹은 그 시간만에 수상에서 regulator가 포토시 psychologist? 수상에 종지하는 것. 아니. 아, 인사에? 네. 그렇지만, 저희 민간에 사회자의 경우가 모두 똑같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념 Traumhoz 세区의 퍼포렛은 그리고 거기에 관계자으로 세어 모든 일을 분명히 소설을 거의 다 같은 것 같아 cherche transformer 그렇다고? 네, 지금은 현재의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서 한국의 공무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상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선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봤을 때, 한국의 영화가 봤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진짜 보면 되게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 막상 해보면은 되게 친절해지기도 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 세상 어느 나라가나 다 똑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가즈67 지프차인데 이제 쏘연에서 만든 지프차죠 사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 미국지 지프차를 벗겨서 만든 거에요 세계 2차대전 때 쏘연이 미국으로부터 물자를 많이 받았고 그러고 나서 쏘연이 미국 물자를 그들이 벗겨 가지고 다시 생산하기도 했던거죠 다른 뿐만 아니라 청년차주창 기군 와우.. 차렷순 보조 Maison 사진 quantum machine 저 Concern 차 대수 좀 봐봐 oni 진짜 많다 장인 정신은 다 먹었나보다 자 박물관을 한번 봤는데요 박물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아 근데 여기 날씨가 아직도 설인데 쌀쌀해 근데 햇볕은 또 뜨거워 가지고 햇살은 뜨겁고 바람은 차가워 엄밸런스가 좀 심하다 와우 제끼다 완전 다 박살났어 사람이 살기나 하나? 저건 아니다 진짜 붙었네 한번 좀 가볼게요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이거 사유진 아니겠지? 경찰한테 체포되고 이런건 아니겠지? 똥같은건 어떻지? 여기 지금 이르크체크에 오면은 이런 나무집들이 많거든요 나무집들이 하나같이 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요 상태가 안좋고 지금 여기는 이 구역은 집들이 다 부서졌어 여기 뭐 들어가봐도 되려나? 예전에 불이 한번 났었나봐 완전 다 부서졌네 예전에 누군가 살던 집이지만 지금은 세월이 무상하게 이렇게 돼 버린거죠 근데 여기를 지금 낮이니까 이렇게 와서 둘러보지 밤에 오라고 하면 진짜 모르겠다 여기는 러시아의 차수리 여기 주변에 농수산물시장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나 한번 둘러보고 물건들 가격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9루블이면 우리나라도 한 2천원 정도에요 사과 1킬로 솔직히 한국에서는 사과 하나에 3,4천원 이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러시아 오니까 사과 매일 먹고 있어 하나에 500원이야 근데 여기가 치즈가 싸지는 않더라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예상했던거에서 크게 다른건 없는거 같아요 이게 한 9천원 뿐 하는거고 치즈다 한동이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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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유제품을 먹는 나라인데도 진짜 이난한 사람들 어떻게 묶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가 1,500원 정도씩 하는거에요 1,500원 1,000원 이 정도 나는 양배추 드러간 빵인데 이거 하나에 한 800원 정도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у вас 야채묵이 вкусные? сладкие 아, что самое вкусное? 7 7? 야채묵이, 이렇게 4가지 wallet 괜찮아요 しょ 아, 우리는 학부모 productivity 야채묵이 가격에 가난는 , 가격 집에 local생기를OWN 가격에. 여기 뭐지? 여기가 사과도 샀고 오늘 도시 센터 구경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뚫뚫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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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뚫뚫뚫뚫